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한글과 영어성경의 종류와 특징들. 어떤 번역이 좋은 번역인가? 오늘은 성경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번역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구독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 오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좀 피해가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무리 중립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도 저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가냐면 어떤 번역이 더 좋은가? 그리고 이 번역본은 어떤 종류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아직도 싸우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흙탕 싸움에 엮이기 싫어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히 이런 싸움에 끼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목을 각오를 하고 성경 번역본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떤 종류의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왜 이렇게 싸우는지에 대한 문제는 숨은 배경에 대해서 결론 부분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원본이 없습니다. 모두가 사본입니다. 원본의 복사분들이죠. 그렇다고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가?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들을 서로 비교해서 연구한 결과 그렇게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본과 사본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학계의 입장입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은 1947년에 발견된 사회사본입니다. 약 주전 150년경에서 70년경에 작성된 문서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입니다. 성경 원문은 히브리어로 작성이 되었고 히브리어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또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코인의 그리스어라는 그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떤 곳은 아람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에스라 몇 구절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최초의 번역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세프트위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프트위전트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중동, 아프리카 및 유럽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원전 300년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프리카 북쪽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오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것이죠. 2세대, 3세대 그렇게 몇 세대가 지나면서 자신의 모국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어로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것이죠.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대표하는 6명의 라비들을 뽑아서 그러니까 총 72명이 함께 번역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부분을 나누어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이 라비들이 전체를 다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 전체를 서로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획도 틀리지 않고 서로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했다. 뭐 이런 과장된 전설이긴 하지만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72인역이라고 하지 않고 70인역인가?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는데 당시 풍습은 쉽게 표기하기 위해서 72인역을 70인역이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숫자로 표기를 해야 하는데 72를 로마 숫자로 쓰면 좀 복잡해집니다. l이 50이고 여기에 10을 뜻하는 x를 2개 붙이면 70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 72로 쓰려면 l에 x가 2개 붙고 i가 2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좀 길어지죠. 당시에는 편하게 그냥 2는 띄워버리고 70으로 이렇게 표기한 것이죠. 70인역에 대한 전설은 전설일 뿐이고 실제로 70인역은 다양한 기간에 100년 이상 걸려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지역에서 번역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나로 모은 사람이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집대성했다라고 그렇게 학사들은 보고 있죠. 이후로 라틴어 성경이 나옵니다. 이 라틴어 성경은 주후 405년에 완성이 되는데 이후로 14세기까지 이 라틴어 성경이 교회에서 유일한 번역본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존 위클리프가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돼서 위클리프 바이블이 처음으로 영어 성경으로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종교개혁의 시대인데 이 종교개혁과 함께 영어 성경이 나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듯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때문에 성경 번역의 역사는 약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여기까지로 하고 이 성경 번역본을 그러면 어떻게 서로 분류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 번역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영어로는 formal equivalence 그리고 dynamic equivalence 이 두 개의 기둥으로 나눕니다. 쉽게 말하면 formal equivalence는 문자 대 문자로 word for word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 이렇게 번역한 것을 직설적 번역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dynamic equivalence는 문자가 아닌 의미 대 의미 thought for thought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것을 역동적 번역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직설적으로 번역을 했느냐 아니면 역동적으로 번역을 했느냐 이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했느냐 의미 대 의미로 번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두 부리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양쪽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문자 대 문자로 이렇게 번역한 직설적 문장은 좀 어색하고 각 언어의 문법적 차 때문에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신 원문에 충실했다라는 장점이 있죠. 문자 대 문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dynamic 번역 즉 역동적 번역을 합니다. 문장도 매끄럽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번역자의 의역과 해석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죠. 차트를 보시면 쉽게 영어 번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직설적 번역에 충실한 번역본이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역동적인 번역에 충실한 번역본이죠. 이 왼쪽 끝에는 NASB라는 성경이 있는데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것이 있고 그 다음으로 ESB가 있죠.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King James Version, KJB가 있고 이것을 보완한 New King James Version, NKJB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쯤 가면 HCSB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The Holman Christian Standard Bible, HCSB의 약자입니다. 이것이 약간 이제 포멀한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많은 분들이 익숙해 있는 NIV가 있죠. New International Bible이 있고 그 다음에 NLT,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이 있고 거기에 Good News Bible이 있죠. GMB. 그 다음에 아주 오른쪽으로 가면 MSG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The Message라는 번역본입니다. 좀 더 보수적인 분들은 그래도 문자 대 문자가 좋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좀 더 실용적인 분들은 의미 대 의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번역을 하던지 의역은 들어갑니다. 번역하는 순간 의역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하느냐 의미 대 의미로 번역을 하느냐는 성향일 뿐이고 절대적으로 단어 대 단어를 번역해서 문장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어 대 단어다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7회국기 34장 6절에 보면 이 중간에 Slow to anger 오래 참다 하나님의 다섯 가지 성품 중에서 Slow to anger라는 말이 에리카 파임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에리카 파임은 이스라엘이 전형적인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유목민의 특징이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장 보수적으로 왼쪽 끝에 있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직설적 번역이라고 했던 단어 대 단어 번역이라고 했던 이 번역본에서도 여기서는 Slow to anger 천천히 화를 내는 천천히 노를 내는 이런 의미로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도 Long Suffering 오래 견디는 이런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리고 약간 가운데에 있다 하는 그 홀맨 바이블도 Slow to anger 그 왼쪽 끝에 있는 NSB와 같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의미 대 의미로 번역했다는 그 역동적 번역을 했다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도 NASB와 같이 Slow to anger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Endlessly patient 끊임없이 참으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메신저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단어를 썼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메신저 성경에도 의미는 같습니다. 오래 참다 이런 의미로 썼는데요. 이 오래 참다라고 해석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에리카 파임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했다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소의 코가 늘어날 대로 늘어난 상태 이렇게 단어 대 단어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 단어가 의미하는 뜻은 이건데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황소 코가 최대한으로 늘어나다 라는 의미의 에리카 파임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황소가 화가 나서 불로 들여받기 직전에 폭발하기 직전에 황소가 머리로 불로 받기 직전의 상태 그 코가 크게 늘어나면서 화가 나 있는 상태를 에리카 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소의 코가 완전히 늘어나다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합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의미 대 의미로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런 구절이 수두룩합니다. 결국은 의미는 전달이 되지만 깊은 뜻과 배경이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직설이건 역동이건 해석이 들어가고 의역이 들어갑니다. 혹시 한자성어 세홍지마 그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북방에 사는 할아버지의 말 어떤 의미로 전달을 해야 되죠? 이 북방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말에도 있죠? 내 코가 석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표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것입니까? 이 단어는요 그 문화에 있는 고유한 배경을 알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번역을 하게 되건 비슷한 이 단어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번역본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 번역의 큰 맥은 포멀 즉 직설적 번역이 있고 단어 대 단어를 중요시 여기는 직설적 번역이 있고 또 다이나믹 역동적 번역이 있다. 생각 대 생각을 번역하는 번역이 있다. 이렇게 양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쪽 다 장단점이 있고 어떤 성향이다라는 것이지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성경은 직설적 역동적으로 나누기보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교단연합기구가 번역한 성경본을 공번역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개인이나 개교회, 개교단이 번역한 것을 사번역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공번역이냐 사번역이냐 이것을 주로 따집니다. 공번역 중 가장 큰 단체가 대한성소공예 KBS라고 합니다. 이 단체가 가장 큰 권위있는 단체고 사번역 중에 가장 대중적인 것은 현대인의 성경과 우리말 성경. 예전에는 현대인의 성경이 가장 대중적이었고 지금은 우리말 성경과 이와 유사한 많은 사번역본들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1882년 성교사회에서 누가복음이 번역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최초의 성경은 1900년에 출간된 신약전서와 1911년에 출간된 구약전서를 합쳐서 옛 번역, 구역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한성소공예에서 발행을 했죠. 그리고 천주계에서도 1910년부터 1920년까지 사사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발행을 합니다. 한글 성경은 개신교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개신교 중심으로 한글 성경을 보면 대한성소공예에서 주관하고 대부분의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1938년에 개혁본과 1961년에 개혁한글판 그리고 1998년에 개혁개정판이 나옵니다. 이 개혁개정판이 지금 한국 교단 대다수의 표준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교단의 반발로 인해서 4번이나 이미 개정이 되고 특히 세례 또는 침례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침례라고 되어 있는 다르게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개혁본을 비롯한 개혁개정판은 formal 즉 직설적 번역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 한글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참고로 해서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이 큽니다. 나중에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을 하지만 그래도 킹제임스 버전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직설적 번역에 가깝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역동적 번역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입니다. 1977년에 번역이 되었죠. 또 순한국말로도 사용을 했고 아름다운 한글 문장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신교 보수 세력이 여호와 또는 야외라는 말 대신 주님이라는 말을 썼다고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 또는 야외에 대해서 제가 전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맞는지 이것은 지난 강의를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또는 야외가 다 틀린 발음인데 굳이 이것을 고집해서 공동번역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다이나믹 역본들은 주로 개인이나 개교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고 현대어 성경은 성성원에서 쉬운 성경은 아가페에서 우리말 성경은 두란노에서 그 외 여러 역본들이 나왔습니다. 이 번역을 사번역이라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성소공회도 표준 세번역과 세번역본을 편찬을 합니다. 이것이 다이나믹 역본 의미 대 의미의 역본이죠. 대한성소공회에서 발표한 의미 대 의미 역본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단에서 개역 개정을 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즉 역동적 번역은 한국에서는 그리 큰 인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중심이 되는 킹 제임스 버전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어권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있고 한국어 번역본인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에 대한 논란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킹 제임스 성경과 반 킹 제임스 성경파들이 그들의 논란이 서로 뜨겁습니다. 이분들이 싸우는 것에 저는 끼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또 어느 편도 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흠정역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흠정역이란 뜻은 공경할 흠 정할 정 이 한자를 써서 이 공경이 재정하다 그런 뜻으로 쓰는 건데 영어로는 authorize, establish 왕이 공인하고 인정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출판됐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헌정을 합니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건데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왕이 몸소 재정하였다 라는 의미로 흠정역 이렇게 한국말로 한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킹 제임스에게 바치고 킹 제임스가 인준해 주었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으로 부르는 것이죠. 성경을 번역을 하면 당시 천주교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킹 제임스에게 바쳐서 킹 제임스의 보호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 오랜 전통과 수많은 사람들이 써왔기 때문에 다른 번역보다 우월하고 성경 원문과 제일 가깝게 번역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논란의 중심은 흠정역만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성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단이라는 정제까지 받고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지금도 양측이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킹 제임스 성경이 원문과 가장 가까운가 결론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번역이긴 합니다. 동시에 최근 번역된 성경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킹 제임스 버전은 헬라오 70인역에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구약이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오로 번역한 70인역을 다시 영어로 번역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도 있고 당시 번역한 분들의 헬라오 실력이 지금보다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한 학자들보다 실력이 좀 더 떨어진다. 이러한 평가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이 원문에 제일 충실하고 제일 잘 보존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그렇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성경이라는 나름의 장점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지만 최고의 성경은 아니다. 그렇다고 나쁜 번역도 아니다. 그래도 좋은 번역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번역에는 문제가 꼭 있습니다. 번역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직설적이든 역동적이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앞에서 제가 예를 드렸듯이 번역하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고 문화 자체를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의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장을 만들다 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혁 성경에서 개혁 개정으로 바꾸는데도 수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번역을 잘했네 못했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번역을 했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개혁 개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에 흠정역이 살짝 끼어듭니다. 이 틈에 흠정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모든 신학의 표준이 되는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끼어들죠. 그러자 서로 피터지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이단이네 아니네. 이 싸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혁 성경이 개혁 개정으로 이렇게 바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옛날식 언어를 현대어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표준어 그리고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또 번역이 좋지 않은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단과 개인적 신학적 차이 때문에 번역을 잘했네 못했네 의도적으로 뺐네 악의적으로 뺐네 악의적으로 넣었네 뭐 이렇게 싸우는 것인데 서로의 신앙과 신학적 신념까지 건드리면서 한치의 양보 없는 논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권이 개입됐다는 것입니다. 즉 돈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 성경은 2007년도에 저작권이 만료가 됩니다. 때문에 이 새로운 저작권이 필요했던 것이죠. 겸사겸사 개혁 성경을 개혁 개정으로 바꾸고 대부분의 교단에서 사용을 하면 계속해서 엄청난 수익이 생깁니다. 성경이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한권당 몇만원씩 몇십불 시간은 굉장히 비쌉니다. 흠정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정역 측에서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의 판매로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신학적 싸움 뒤에는 이 돈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싸움은 신학적 싸움이면서 동시에 돈이 연루된 싸움이기 때문에 피해는 우리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경 번역을 하거나 이 편찬위원에 들어가면 신학자들에게도 어떠한 권위가 생깁니다. 여기에 참여한 신학자들이 명예와 권위까지 걸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편찬위원이다. 내가 번역한 교수다. 이러면 사회적 위치와 그리고 학계 내에서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치적인 싸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 싸움을 하면서 참여했기 때문에 정말 실력 있고 소신 있는 학자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그 번역 과정에서 신학자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보다 더 잘 번역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우리 성도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저도 용목을 각오하면서 솔직하게 이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번역에 누가 참여하였느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자리 싸움이 물밑에서 일어납니다. 교단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그리고 위치를 걸고 넘어가는 이 문제 구절들이 전통적으로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고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찬송가에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 공회에서도 이런 이권 다툼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찬송가가 장수가 바뀝니다. 그리고 새로운 곡들도 들어가고 거기에서 빠진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에 있는 곡들도 약간 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이 저작권 문제로 지금도 법적 다툼이 있고 재판도 있었고 배상 판결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보금성가 저작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단으로 보금성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문제는 저작권료를 교회나 저작권관리협회에게 돈을 받으면 이 중간관리업자가 다 먹고 실제로 작곡자에게는 들어가지 않는 이런 문제도 수두룩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번역은 크게 Formal Equivalence와 Dynamic Equivalence로 나뉩니다. 즉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는 직설적 방법과 의미 대 의미로 번역을 하는 역동적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킹 제임스 성경이나 ESB가 직설적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한글 개역 개정도 여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반면 NIV나 굿뉴스 바이블이 역동적 방법으로 번역된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 이 역동적 방법으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한글 성경도 직설적 방법과 역동적 방법으로 나뉘지만 대한성소공회나 교단 모임이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공번역이냐 사번역이냐 한글 성경도 직설적 방법과 역동적 방법으로 나뉩니다. 대한성소교회나 교단 모임에서 번역을 했느냐 아니면 개인이나 개교회가 번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공번역과 사번역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성경을 봐야 하느냐 어떤 성경이 제일 좋은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에 대해 제 의견은 다양한 번역본을 보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읽기 좋은 성경을 택해서 읽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멀 쪽에서 성경 하나를 찾아서 읽으시고 또 반대편에 있는 다이나믹 쪽에서 성경 하나를 최소한 두 개를 선택해서 동시에 읽으시는 것을 레코멘트 합니다. 저는 한글 성경과 NIB 성경이 있는 이 대조 성경을 읽습니다. 때로는 인터넷으로 여러 권을 한 번에 대조해서 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번역이건 앞에서 말씀했듯이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고 살기로 싸울만한 문제는 어느 성경에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때문에 직설적 번역과 역동적 번역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번역이 제일 잘 됐다. 아니다. 이 번역이 제일 권위 있다. 이런 말 해도 믿지 마시고 그런 싸움에는 끼지도 마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하고 빠져나오십시오. 신학적 입장과 포지션이 계시다면 물론 존중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읽으실 때에는 골고루 다양한 요리를 먹으면 좋듯이 이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다양하게 드시면 됩니다. 한글 성경이건 영어 성경이건 신학적 교단적 입장 차이 때문에 번역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저작권이나 출판권 같은 돈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취향에 따라 또는 교회의 선택에 따라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와 중심의 설교가 아닌 말씀 중심의 설교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변화되도록 외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 메시지의 링크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